마을 장원 꿈쩍도 안 하고 이제 어떻게 아나? 포기해 그만. 10억의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내 손에서 어느 정도 해볼 테니까. 그이 나에 대한 미련 요만큼도 없어. 그런 사람한테 13년 전 사고 진실을 밝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? 오히려 경찰이 신고할 거야. 그렇겠지 마을 회장이라면. 잘 생각해. 경찰에서 알게 되면 나만 다쳐? 당신도 다쳐. 그런데 당신 아들은 마을 회장하고는 다르겠지. 뭐? 설마 지 엄마가 경찰한테 잡혀가는 꼴을 두고 보겠어? 어떻게든 내 입을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? 미쳤어? 내 아들을 찾아가겠다고? 내 아들이라니. 우리 아들이겠지. 마을 회장이 키우는 우리 아들. 누구지? 누구지? 누군데 어머니가 저렇게 화가 나셨지?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어. 혹시나 했는데 당신 표정을 보니 역시나요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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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. 도, 도진아.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? 말씀도 없이. 도진 오빠? 도진 오빠 맞죠? 어머. 사진하고 똑같아요. 어, 니가 세라구나. 어, 니가 세라구나. 잠깐만. 어? 왜, 왜 그러니? 그게 아까 봤는데 누구랑 대화하시길래 어머니가 그렇게 화가 나셨나 해서요. 어, 저, 빚쟁이. 어머니.